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 수요일이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출석하신 분들 빨리 1분 눌러보십시오. 대출하지 마시구요. 친구들 안하는데 1번 누르고 하지 마세요. 자 대도님, 승현이, 피터송, 비건, 자 두예, 다섯분, 티처규이아지우, 도건, 자 오실분 오셨네요. 노루묵님도 오셨고. 자 그래서 오늘 주도주와 차별화 이거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선물 옵션 가볍게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죠.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선물 옵션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있는데 최근에 닥터케이가 자꾸 선물 옵션 이야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생시장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면 현물이 원래 기초자산이고 현물의 움직임 때문에 파생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파생이 현물을 따라가야 된 것인데 종종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오히려 웹대독이라 해서 파생이 몸통을 막 잡고 흔드는 그러니까 꼬랑지가 강아지의 몸통을 막 흔드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연이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콜옵션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막 늘어나가려면 치수를 팍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개인이 손을 들고 나면 그때서야 치수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치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예를 들면 아까 야간 선물에 대한 부분 닥터케이가 채팅방 회원들에게는 보여드렸는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보면 거의 보합이죠. 자 지금 약간 약간 플러스 났습니다만 아까는 양쪽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2%인 방면에 이건 완전 마이너스 12%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고스피 200이 294.43 그러니까 이 행사가는 지금 닷은 됐거든요. 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간 듯한 모양이니까 확확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풋 295는 코스피 200이 295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달성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콜 295는 아직까지 달성 못했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그죠? 그러나 내일 뭐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0.6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장 초반은 이게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반토막씩 나고 있죠. 왜? 가능성 없으니까. 그죠? 하루 남았기 때문에 자 요점 정리 간단하게 이게 그냥 비리비리 하고 이렇게 비리비리 하면 자 쉽게 말하면 코어를 여기서 샀다 칩시다. 그럼 여기 가면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별로가 보러스 안 날 거예요. 왜? 급계각이 안 올라가면 시간 같이 빠지는 것보다 상세 되면 더 프리미엄이 빠진다. 그런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콜이면 많이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요. 내일이기 때문에 당장 만기일이 푸시면 많이 안 내려가면 다 까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콜옵션 푸옵션 주로 매수자는 개인이고 매도자는 기관외국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죽이기 위해서 왔다갔다 많이 시킨다.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면 아까보다 약간 낙폭 축소시켰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섬을 아까 기록했었는데 조금 줄였어요. 0.2 정도는 그래서 야간섬물도 쥐꼬리만큼 0.02만큼 오르고 있다. 쥐꼬리만큼 그러나 외국인은 그냥 붙들고 있다. 못 올라가기 심하게 자 개인이 또 사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외국인들 야간에는 그냥 주간으로 토스 정도 하는 정도로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주간에 대표선수들이 있으니까 야간에는 그냥 적당한 정도로만 그냥 회의 한 결과 정도 아니면 야간 팀장이 지시하는 정도에서 큰 변동성 없으면 적당하니 주간을 넘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채팅방 회원분들에게는 말씀도 드렸는데 콜옵션 푸드옵션 가격을 봤을 때 내일 약간 왔다갔다 내지는 여기 박스권 안에 정도는 여기 큰 변동성 보다는 여기 안에 물론 뭐 어차피 그게 지수가 너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내일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나 잠깐 밀다가 콜옵션 쪽으로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푸드옵션 주려면 이게 아 먼저 팍 끝까지 죽이고 다시 주면 별로 의미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패스 하죠. 아 잘못하면 여러분들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죠. 그래서 오늘은 콜옵션 푸드옵션에 가격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진도로 한번 나가죠. 왜냐하면 그것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타이밍도 오늘 좀 됐으니까 그렇게 하죠. 옵션이라는 것은 만기일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옵션에 아 수익 구조는 이래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왜 저렇게 흔들고 아래위로 흔들어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이것은 콜이고요. 콜 이건 푸시에요. 매수의 경우고 이거는 매수 아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한번 더 체크하죠. 이건 매도의 경우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강의 마치고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기준인데 이것은 지수 x축은 지수 y축은 수익입니다. 수익 자 그러면 콜옵션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매수를 할 때 처음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요. 누구한테 주로 기관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일정 프리미엄만큼의 지수가 좀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무한정 수익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러나 푸드옵션은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요. 무한정 우리 9.11 테러났을 때 한 500배 났다는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거와 반대 포지션이에요. 프리미엄 먼저 받았고 콜 매도 프리미엄 먼저 받았으니까 수익이 먼저 생겼죠. 그래서 서서히 그냥 안 오르면 안 오르면 지수가 안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만큼 프리미엄만큼 이해 되시죠. 그러나 지수가 올라가면 무한정으로 돈 토해내야 돼요. 복권하고 비싸대요. 복권 5천원 주고 샀는데 1등 걸리면 십매덕도 받잖아요. 로또 같은 경우에 그가 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또 방송하고 난 다음에 꽝인데 가서 달라면 줍니까? 그냥 휴지입니다. 그리고 푸드옵션 이렇게 먼저 프리미엄 받아 챙겨놓고 빠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주로 형님들 몫이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그냥 끝장나거든요. 왜? 평소에 프리미엄만큼 잘 먹고 있다가 3년만에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틀리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터진 것만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빚쟁이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함부로 매도 포지션 개인이 잡는 거 아니다. 오버 특히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안 된다. 품매도 했다가 9.11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인데 간단하게 양매도 양매수 그리고 옵션 합성전략으로 상방향 하방향 어떻게 잡는지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할게요. 나머지는 크게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매수 양매도 양매수 양매도 그리고 상방향 우리 채팅방에는 아침에 다 한번 이렇게 제가 이 내용으로 보내드렸어요. 양매수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지수가 여기 안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이거 콜매수 품매수 합친 거예요. 품매수 콜매수 이렇게 합친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합성시킬 때 풋을 조금 더 처지게 한다든지 콜을 조금 더 처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날개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양매수 양쪽 다 매수한 거는 지수가 변동성이 커야 좋다 수행이 난다. 아니면 지수가 그냥 그만 그만한 게 좋다. 자 변동이 큰 게 좋다. 1번 아니야. 그만 그만해야 양매수는 수익이 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수익이 날까요? 자 닥터케이방에 공부 열심히 하러 오신 분들 빨리 적어보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으면 지수가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프리미엄만큼 까져요. 왜?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렇게 줄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좁은 지수에 변동이 없으면 프리미엄만큼 까지고요. 그 대신에 오르거나 내리면 크게 움직이면 수익이 나는 게 양매수입니다. 양매수 그죠? 주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건 양매더예요. 여기 안에 좁은 지수대 안으로 자꾸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들을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양매더는 지수 변동이 크게 없으면 그냥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변동성이 있게 되면 양매수 한 사람들한테 돈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좁은 폭 안에 가둬 놓는 게 양매더 전략을 가진 사람들의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하방쪽으로 잡는다. 이렇게 합성 전략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건 푸드옵션이죠. 이렇게 푸드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거 내려가는 것도 되잖아요. 제자리하고 내려가는 거 이게 푸드옵션 외도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수익이 수익 구조가 자 그 게다가 선물까지 하방으로 잡아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락 방향으로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옵션 합성 전략 하방쪽으로 잡은 거예요. 반대로 상승하는 쪽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콜옵션 상승 그러니까 콜 매수 그리고 푸드옵션 매도 내려가지 않으면 되니까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선물도 상승 쪽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선물옵션 합성 매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상방쪽 상방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조금 안 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누적 투자자별 추이 옵션 선물옵션 수익 구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특히 양매도입니다. 뭐 양매수입니다. 하방쪽으로 잡고 있네요.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콜옵션 푸트옵션을 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합성해서 어떻게 상승 방향이나 하락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콜 푸트 하나에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매수 매도 전략도 쓸 수 있지만 합성해서 양매수 양매도 그리고 콜옵션 푸트옵션 선물을 합성해서 상승 포지션 그리고 하락 포지션으로 합성 전략 쓸 수 있다. 까지 간단하게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된 강의 내용인 잠깐 메모 좀 해 놓고요. 옵션에 대해서 설명했고 안그러면 나중에 한참 적어야 돼요. 자 이제 주도주와 차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닥터케이가 주도주를 해야 된다 주도주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닥터케이가 그 방송할 때 점이 17년 초였어요. 17년 초에 보면 IT주가 주도주였어요. 자 쭉 가볼까요? 자 이렇다는 거죠. IT가 끝내줘야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IT가 주도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도 제법 괜찮았어요. 그때쯤에 한번 볼까요? 아 KB금융 자 KB금융 끝내주죠. 그죠? 끝내주고 갔어요. 그래서 아 주도주입니다. IT하고 금융주가 주도주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제법 그때쯤에 가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볼까요? 지금 많이 지금 꼬꼬라졌지만 이런 식으로 아 이제 턴우라운드 좀 하는거 아닌가 여기쯤 그죠? 그 이유로 좀 꼬꼬라지긴 했으나 그래서 IT와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자 그리고 18년 정도 오게 되면 닥터케이가 이제 주도주를 말씀을 좀 다르게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 내수주 중에 신세계나 호텔신라 이런 부분 보면 랠리를 막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주도주군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야 내수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IT가 이제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IT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 주도주군들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IT 다시 좀 이렇게 방향 전환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다시 IT가 귀환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해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주도주군을 좀 가지 않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도주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면서 아 강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주도주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 낮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자 일부분은 아 중장기로 쭉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우량주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아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반드시 좀 두셔야 되구요 그리고 어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던지 아니면 아 나머지 부분은 아 우량주 위주로 이제 한 두달에서 석달 텀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들 아 그것은 중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겠죠 그런 식으로 한 아 3분의 1 정도 추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내지는 짧게 짧게 강한 종목들 막 치고 가는거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거 한번 해보는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야 돼요 이런걸 짧게 짧게 들어가자는거 아니니까 뭐 길게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정도만 먹자는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 자 주도주군에 있는 여기 인근에 남북경협에 따라서 여기 인근에 한 두달 동안은 아 건설 철강 아 시멘트 이런 쪽이 주도주 역할을 했겠죠 최근에 그죠 언제입니까 한 5월 정도 즈음 버튼은 그죠 여기 5월달은 아 건설 철강이 주도주였다면 바이오주도 아 상당히 최근에 좀 돌아서고 아 여기 이전에 그죠 2017년에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도 상당한 아 랠리를 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는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 2018년 초반을 3월을 기점으로 말 꺾였어요 그죠 주도주군에서 벗어났다는거죠 그러나 이제 낙폭이 어느정도 심하고 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듯하니까 이제 서서히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한번 해볼까 하고 또리를 털고 있는데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변곡점 구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밑으로 쳐져 버리면 모양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셔야 되고 발 빠른 분들은 중장기라 하더라도 이런 데서 깨질 때 비중 많이 축소하고 오늘 상당히 많이 축소했다는 회원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세인님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여기서 던졌어요 벌써 30만 6천원인가 본인 매수단가 31만원 여기 인근에서 계속 물려가 망고성 했는데 던졌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리고 언제 들어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며칠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시는게 좋다는 거죠 딱 어느 정도 고점 부위 단기 고점 부위나 저항 부위에선 챙겨놓고 아니면 손절해 놓고 위에서 이렇게 물려 쓰면 다음 매수 타이밍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 줄이기 싫으면 절반 이상 줄인다든지 해서 차근차근 또 모아서 비중 채워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쭉 들어가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 어떤 종목은 잘 가는데 특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 예를 들어서 예전에 IT주군에서는 닥터K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자 방송을 많이 할 때 여기 점에서 많이 할 때 여기 점에서 주도주는 LG전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고 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NO 여기 시점에서는 보세요 쫙 이렇게 추세 좋게 가던게 LG전자 그래서 이 3개 종목 중에서는 아 현재는 LG전자가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것이 주도주 와 차별화 내지는 업종 내에서도 수납매 역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하면서 수납매까지 같이 설명합니다 업종 내 수납매 업종별 수납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물론 삼성전자가 대장주 맞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리 저기 밑에서부터 쫙 주도주 역할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을 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꺾였어요 닥터K가 하이닉스도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볼까요 작년 말부터 올 초 대략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깨질 때 여기는 약간 흔들거리고 있으나 추세 추세 내에서 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IT 3인방 중에서 LG전자가 주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이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IT권 중에서 닥터K가 LG전자를 말하는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턴하면서 이 종목은 LG전자는 공교롭게도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쫙 깨지면서 닥터K가 전혀 언급 안해요 그러면서 주도주군이 바뀐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주도주죠 현재 보이십니까 여기 4개 중에서 삼성전기가 주도주입니다 끝내주기가죠 그러나 여기 옛날에 3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를 돌파해내면서 조정을 딱 마치고 이렇게도 되고 짧게는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닥터K가 여기부터 관심있게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권력이 여기부터 그래서 현재 삼성전기는 그래도 조금 그거 하니까 이 3개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비교적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까지 넣는다면 현재 4종목 중에서는 주도주에 가까워요 끝내주게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눌리면 잽싸게 사모아보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도주 강한거 삼성전자는 약간 하방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로 차근차근 사모으면 좋을만한 정보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더니 자두님이 제가 사사보면 뭐 괜찮다 해서 샀어요 올라갔어요 이럽니다 참 방송을 띄엄띄엄면 안된다는거죠 메모 딱 해가지고 4만4천원 정도 같으면 저같으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했더니 4만4천 4만4천6백원 이런거 보인다고 샀대요 올라갔잖아요 센스도 좀 있어야 돼요 센스 있습니다 자두님 자 그래서 주도주를 거래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주도주 아니에요 밑에 꼬꾸라져있거든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실적 발표 이런 것들 보면 예상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분석팀에 우리 분석팀장 치유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송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4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죠 닥터케인은 기본적 분석을 그렇게 많이 안해요 왜 나머지 차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큰 범주에서 분류를 한다면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 분석 잘 안해요 기본만 따가고 말아요 그냥 뭐하는 해상가 정도는 알아야죠 그 이유는 안 봅니다 왜 봐봤자 속이고 막 하는데 봐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 봐봤자 그냥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정도 영업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크게 빚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정도 정도 체크해야지 영업이익이 어떨것 어떨거 해봐야 안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분석하시고 싶으면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업종 내 주도주 내지는 업종별로 치고 가는 주도주를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지수가 랠리라는 2017년 같은 경우다 자 치자 그러면요 이렇게 주식이 쫙 랠리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 업비스라면서 주도주군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잘 랠리를 해요 그러나 이런식으로 이제 횡보가 막 되기 시작하고 밀리려고 하는 이런 시점부터는 차별화가 확실히 나와요 가는로만 간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IT 아니면 내수 아니면 여기 인근에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닥터캐기가 아침에 딱 이렇게 편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고 아 오늘은 어디가 주도주네요 아 오늘은 건설철강 자동차에서 오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당일 당일에 어떤 강세 업종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당일 매매로 끝내는 그런 단타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섹터 안에서 움직여야 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날은 이렇게 건설철강 올려주다가 IT는 붙들어 놓고 어떤 날 또 반대로 되는 경우 많이 봤죠 IT만 막 하고 나머지 막 붙들어 놓고 이래요 그게 업종 별 수납매 막 수납매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때가 막 치고 가기에 좋은 지수 때가 아니라 막 하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반등 시도 놓으려고 폼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수를 의도적으로 붙들어 놓기도 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물 옵션 포지션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눌러야 될 필요가 있으면 누르는 섹터가 있고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많이 띄우기 싫으면 시가총에 상위군이 많이 있는 IT주 이런 걸 눌러놓고 여기 내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보험주나 은행주 비교적 바닥 기구에 있던 거 조선주 이런 걸 슬 들어주면서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아니면 너무 내려가지 못하게 슬 바치 놓는 역할을 그런 업종별로 섹터를 그날 강한 섹터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수납매가 나온 것을 잘 체크하면 훨씬 당일에 주에 대해서 예측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업종 내 수납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종군 안에서도 랠리를 먼저 하고 있는 종목이 업종 내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러면 2등주가 대부분 1등주 가고 나면 조정받으면 바톤터치 해가지고 1등주가 살짝 조정받고 2등주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업종 내 수납매라고도 하고 자 어떤 업종은 잘 랠리하고 쭉 가는데 어떤 업종 지지리도 안 가요 그런 업종이 대체적으로 현재 뭐 은행이나 조선이나 이런게 좀 그런 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조선주 잘 못 가요 자 어딨습니까 자 닥터케일 가슴 아프게 했던 이런거 못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쳐졌어요 여기서 하락주세 돌려내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시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확 쳐졌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못 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도 별로예요 사실 그죠 잘 가다가 이제 꺾였어요 닥터케일 가 뭐 은행주 입이나 꺾은 것 하던가요 안해요 그러나 여기를 딱 넘어서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차별화예요 차별화 거기에 비하면 내수주 잘 갔거든요 신세계 이런거 보세요 여기 이전에 끝내주게 왔잖아 이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주도주를 강하게 하고 자 만약에 테마 형식으로 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경협 테마주 이런거 초기에 이렇게 딱 접근해가 가야되지 자 이제 뒤늦게 이런 데서 막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마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한번쯤 해볼 만한다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고 확 밀려버리면 반등 나온다 그거 먹으러 가자 해서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채팅방 회원들이 질문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서 잘 능동적 잘 매매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십시오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 수 있냐 살만하네 두세 번 나눠 당특계는 무조건 두세 번 나눠서 사는 걸 기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승현이는 뭐 깨지면 조금 더 뭐 추가 매수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 깨지면 그냥 손절한 게 안 낫겠냐 이런 식으로 토론해요 근데 걱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했는데 끝내주고 갑니다 그죠 야 죽입니다 벌써 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은 모양 잡는 게 모양이 달라요 이거 던졌을걸요 던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그래 장이 흔들려도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SK 머트리얼 맨날 이야기 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이렇게 또알이 틀고 돌려내면 턴어라운드 하면 잘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요 원래 못 넘어간다고요 여기도 못 넘어가요 원래는 추세가 연장되면 이렇게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뚫기 시작하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SK 머트리얼 뭐하는 회사인지 갸활해요 뭐하는 회사인지 내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수급이나 이 추세 사항만 가지고 저는 짐작할 뿐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틀었네 이제 관심있게 봅시다 이어서 살 수 있겠네요 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걸 그 분석을 믿는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들도 닥터케이가 기술적 분석하는 거에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안에 세부 내용도 좀 하기 전에 많이 보세요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안에 있는 종목들 추세로만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양 괜찮아 보인다면 안에 세부 내용도 꼭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참고하시려면 하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그리고 잘 못 가는 주도주가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나 조선주 이런 거는 잘 못 가는 그런 차별화 잘 가는 업종만 가는 주도주와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로 횡복권 내지는 하락에서 다시 돌아서려는 그런 때 내지는 상승초입에는 가는 놈만 가는 주도주가 뭐 그 장을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끊고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한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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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탄소년단